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환경보호활동을 적극 펼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10개 명으로 정해 직접 행동으로 옮겨온 서울제일교회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제일교회의 특별한 사역을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올해 녹색교회로 선정한 서울제일교회는 창조세계를 보전하겠다는 목표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실천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재생지를 사용하고 옥상 텃밭에 직접 채소를 심고 가꿔 성도들과 나눠먹습니다. 또 2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냥 일반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나갔는데 햇빛발전소를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제안을 당회했고 헌금 형식으로 하는 형식을 취했어요. 서울제일교회는 환경 보호를 위해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은 녹색교회 10개 명을 교회 벽면에 붙여 성도들이 이를 기억하고 행동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강건로 불처럼 멀리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주의를 성수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일상화시키면서 이런 것들이 좀 습관에 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올해는 농촌지역교회와 협력하는 친환경운동을 새롭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농촌교회와 같이 더불어하는 생명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또 인적교류도 하면서 서로서로 프로그램도 교류하고 하면서 농촌하고 도시교회 같이 상생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올해의 구체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 농촌의 새로운 판로개척을 도우면서 양질의 식자재를 얻는 방식으로 또 하나의 환경회복운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